자 우리 사물학평 4점 문항 중심으로 주요 문항 해설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부터요. 공통과목은 특히 총평에서 얘기하겠지만 공통과목은 특히 2024학년도의 대표적인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오마주 같은 느낌을 주는 문항들 문항 배치, 풀이 과정의 유사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하지만 많이 복잡하거나 하진 않았던 그런 문항들인 것 같아요. 자 9번부터 볼 건데 9번도 딱 그러한 상태죠. 내분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두 점을 주고서요. 아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준 뒤에 로그가 좀 들어가 있지. 로그 연산도 들어가 있고 고일석이 조금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네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하면 기울기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방식으로 연산을 주로 하죠. 그래서 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아래 직선의 기울기 곱 마이너스 1로 연산을 좀 진행합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로그 2에 9 일단은 뭐 9라고 쓸게요. 요거 분의 k라고 쓰면 되죠. k.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기울기 누구예요? 요 녀석의 기울기요. 이제 요기 y가 빠졌네요. y가 여기 붙어있으니까 요거 넘기고 요 녀석 넘기면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있는 로그 9에 8 로그에 4에 3. 요 녀석이죠. 이 둘을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정리합니다. 자 근데 밑이나 진수가 좀 제각각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은 게 2, 9, 9, 8, 4, 3은 전부 2랑 3으로 다 통일할 수가 있겠다. 그치? 밑 통일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면 k를 넘깁시다. k를 구하고요. 일단 그리고 나서 밑 정리를 하자. 얼마가 돼요? 분모에 있는 로그에 4에 3. 분자에 있는 로그 9에 8. 그 다음에 넘어가서 로그 2에 로그 2에 9가 되겠죠. 자 정리 다시. 자 이제 밑변한 공식을 쓸 건데 밑변한 공식을 쓰기 전에 밑을 일단 기본적인 형태로 바꿔주자. 로그에 3에 2라고 바꾸면 제곱이었고 세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3이 붙을 거고요. 분자는 로그 2에 3이 하나 더 붙을 제곱이다. 2에 로그에 2에 3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놈은 로그에 2에 3인데 역시나 4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하나 붙겠지요. 이런 정도의 로그의 한산. 이거는 밑변한 공식 이전에 그냥 역수임을 아니까 그냥 삭제하는 게 좋겠고요. 2는 이렇게 지우면 딱 좋으니까 결국 분자는 이 앞에 있는 2분의 1과 함께 해서 6이라는 상수를 먼저 떼주고 이것은 로그 3에 2로 정리하면 되죠. 결국 K가 이런 값이니까 밑을 3으로 잡아주려면 로그 3에 2에 6제곱으로 가서 3에 K제곱은 3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2에 6제곱. 그리고 6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연산에 말리면 안 돼요 여러분. 4점. 시작 문제라 아주 가벼운 4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저는 정답률이 갑자기 낮아졌는데 여러분. 이건 예견됐던 현상인데 예상보다도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답률이 현격하게 낮아져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 수능에서는 요즘 이것도 강화되어 있는 유형은 아닌데 수직선의 점의 운동에 대한 문항을 4점으로 자주 출제하고 있어요. 수능평가원 시험에서. 그 이전에 비해 현격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내신 과정에서는 기존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에 대한 풀이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념 학습의 정도가 매우 얕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거는 힘 들어간 것도 아니야 사실. 조금만 힘을 주면 객관식인데도 정답률이 20% 나올 거야. 대부분의 우리 내신을 딱 친 우리 고3 수험생. 고3 수험생 학생들이 이쪽이 개념도 약하고 문제 해결력이. 문제 풀이 경험이 좀 적으니까 굉장히 취약한 단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좀 명심하시고. 오늘 그냥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개념 정리 한번 다시 하시고.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들만이라도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아요. 기출의 내일의 강의에도 있으니까. 교재 없이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계속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자 별 하나 주자. 너무 중요해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빨리 누구나 전 국민. 전 국의 우리 고3들 공통 빵꾸. 공통 빵꾸에 여기를 개념 공부 좀 하자. 아니 이게 45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자 같이 가볼게요. 이거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정답은 아마 이거일 텐데. 이걸 많이 골랐을 거야. 왜냐하면 이걸 고른 사람들은 거리라는 걸 안 구하고. 위치의 변화량을 구했을 텐데. 그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일단 가볼게요. 속도가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이.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의 속도가 있다.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PQ가 다시 만날 때까지. 사실 이 정도는 내신 문제집이 있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는 위치가 동일한 거죠. V1을 통해서 X1, X1T를 구하고요. 얘는 T3제곱에 마이너스. 3T제곱에 마이너스 2T입니다. X2T는 X2T는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6T. 원래 접근 상소를 좀 써줘야 될 텐데. T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접근 상소가 0인 거예요. 다시 만난다니까. 둘이 가타라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가타라 방정식은 T3제곱에 2항해서.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가 마이너스 8T가 되겠지. 자, T가 0일 때 시각이. 시각 T가 0일 때 위치가 0으로 동일하니까. 뭐 이럴 땐 그냥 약분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방정식 풀 때는. 약분하면 왠지 뭔가. 버린 듯한 느낌 좀 드니까. 일단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잘 되잖아.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T가 4일 때. 출발 후에는 유일하게 위치가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온 뒤에. 마지막 질문에 이제 답하면 되잖아요. 점 Q가 출발한 시각부터 시각 4까지. 다시 만나는 시각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을 그려서. 이건 VT 그리프 그리는 게 좋지. 이 위치 그리프를 그려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넓이로 계산하는 거 자체가. 직선의 경우에는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VT 그리프를 통해서. 그렇죠? VT는 V2T. Y는 V2T. 이게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죠. 여기가 6이에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니까. 4초라고 하면 시각 4라고 하면 여기거든. 그래서 이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 하면 0부터 3까지는 플러스.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로 해서 상세효과가 일어나겠지만.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움직인 거리잖아요. 뒤로 움직인 것도 플러스로 처리하는 것. 결국 우리는 절대값 붙인 녀석을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절대값 붙인 것을 적분하는 거야라는 개념만 알아도. 두 면적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죠. 그래서 두 면적의 합으로 넓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가 돼요? 0부터 3까지. 여긴 6이니까. 2분의 1에 3 곱하기 6. 그러면 9가 되죠. 여기가 9. 얘는 밑변의 길이가 1, 높이가 2인 녀석이라. 1이에요. 그래서 9 더하기 1인 10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니 여기 별 다는 게 좀 그래요 사실 알겠지? 별 다는 게 좀 그래요. 이번 학평을 치고서 내가 이 문제 잠깐 헷갈렸어 라는 사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헷갈린 거라기보다는 개념이 탄탄하게 좀 잡혀 개념만 탄탄하게 잡히면 남들 다 틀리는 문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주제라니까. 아주 작은 단원이니까 확실하게 개념 정리 한번 합시다. 좋아요. 학평 뭐 이런 맛을 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학평 allergies 학평 학평